형편상, 형편상. 형편과 상은 붙였을까요? 어뛰었을까요? 상은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것에 근거함, 그것에 따름, 그것 위, 거기에 속함, 그런 뜻을 더하는 전미사입니다. 전미사는 항상 붙였습니다. 미관상 치워야 한다. 전미사니까 앞말에 붙여 쓰고요. 외견상 애잔해 보였다. 역시 전미사니까 앞말에 붙여 썼고요. 인터넷상에서 자료를 찾았다. 전미사니까 앞말에 붙여 쓰고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생명. 역시 전미사니까 앞말에 붙여 썼습니다. 형뿐이다. 형뿐이다. 띄었을까요? 붙였을까요? 그것만이고 더는 없음을 나타내는 뿐은 체언이나 부사어 뒤에 쓰이면 보조사임으로 붙여 쓰고요. 관형사형음이 니은이나 리을 뒤에 쓰이면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띄었습니다. 너뿐이다. 형뿐이다. 명사 뒤에니까 보조사죠. 그래서 붙여 쓰고요. 나에게 뿐만 아니라 너에게도 이익이다. 나에게는 부사어죠. 그래서 뿐은 보조사입니다. 그래서 붙여 쓰고요. 예쁠 뿐 아니라 인심도 좋다. 리을 관형사형음이 뒤에 있으면 의존명사입니다. 그래서 띄었을까요? 값이 싸다 뿐이지 별로다. 이때 싸다고 할 뿐이지인데 할에 리을이 있죠. 관형사형음이 그래서 뿐은 의존명사임으로 띄었습니다. 형만한 아우 없다. 형만한 아우 없다. 어떤 게 올바른 표기일까요? 네. 아래 것이 올바른 표기입니다. 위에처럼 쓰면 틀립니다. 만하다가 보조용어로서 한 단어로 쓰일 때는 반드시 관형사형음이 리을 뒤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쓸만한 인물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만약 만이 명사 뒤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 만하다랑은 아무 상관이 없고요. 그냥 정도를 비교하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즉 조사입니다. 이것이 조사임으로 여기서 띄어섰습니다. 이때 하다는 정도의 이르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형만한 아우 없다. 이때 만하다는 리을 뒤에 있으므로 보조용언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띄어쓰고요. 도와줄만한 전문가가 없다. 이때 만은 명사 뒤에 있으므로 조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띄어쓰 것만한 전문가가 없다라고 쓰입니다. 행복해졌어요. 행복해졌어요. 띄었을까요? 붙였을까요? 네. 붙였어야 맞습니다. 원래 본용언과 보조용언이 만나면 띄어쓰는 것은 원칙이고 붙여 쓰는 것은 허용입니다. 예를 들어 나 좀 생각해 주세요 할 때 생각해 주세요를 띄어쓰도 되고 붙였어도 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어지다와 어하다는 네. 항상 붙였습니다. 그녀가 행복해졌다에서 행복하다와 어지다가 만나서 행복해졌다. 항상 붙였습니다. 예뻐 예쁘다와 어지다가 만나서 예뻐졌다. 항상 붙였습니다. 깨끗하다와 어지다가 만나서 깨끗해졌다. 이렇게 항상 붙였습니다. 해결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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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띄었을까요? 붙였을까요? 되다가 보통명사 뒤에 쓰이면 자동사임으로 띄어쓰고요. 또 연결형 어미 개나 어야 뒤에 쓰이면 보조동사임으로 띄었습니다. 그런데 되다가 추상명사 뒤에 쓰이면 전미사입니다. 그래서 붙였습니다. 밥이 죽 되었다. 그는 시인이 되었다. 죽과 시인은 보통명사임으로 자동사니까 띄어쓰고요. 빨리 끝나게 되었다. 빨리 끝내야 된다. 에서 개나 어야 뒤에 쓰이면 보조동사임으로 띄었습니다. 그리고 참되다 해결되다에서 참이나 해결은 추상명사임으로 되다는 전미사입니다. 그래서 붙였습니다. 안 되다 안 되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안이 부사어로 되다를 부정하는 의미로 쓰이면 띄었습니다. 안 되다를 붙여서 쓰면 되다의 부정이 아니라 다른 의미를 갖는 별도의 단어입니다. 붙여 쓴 안 되다는 안타깝다 또는 잘되다의 반의로써 일이 잘 안 풀린다 라는 뜻이 됩니다. 되다의 부정이 아니면 다 붙여 쓰는 것이 맞습니다. 승인이 안 됩니다. 가면 안 됩니다. 이때는 되다의 부정이니까 띄어쓰고요. 그 아이 참 안 됐다. 이때는 안타깝다 라는 뜻이고요. 여기서는 장사가 안 됩니다. 띄어쓰으면 허락이 안 된다 라는 뜻이고요. 여기서는 장사가 안 됩니다. 붙여서 쓰면 장사가 잘 안 풀립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잘 안 팔린다는 뜻이지요. 폴란드식으로 폴란드식으로 이 식을 붙였을까요 띄었을까요 이 한자 식 법식자죠. 식은 일부 명사 뒤에 붙어서 방식 또는 행사라는 의식의 뜻을 더하는 전미사입니다. 전미사는 붙였습니다. 개업식, 졸업식, 송별식, 의식, 행사를 나타내는 식이죠. 그리고 계단식, 고정식, 서양식, 방식을 나타내는 식이죠. 전미사니까 다 붙여서 씁니다. 그 집은 폴란드식으로 지어졌다. 이때 식도 전미사니까 방식이죠. 전미사니까 붙여 씁니다. 그건 백화점 근처예요. 그건 백화점 근처예요. 어떤 게 올바른 표기일까요? 둘 다 올바른 표기입니다. 그런데 뜻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선 위에 예요는 이에요의 줄임말입니다. 근처 명사의 끝말이 받침이 없이 모음으로 끝나면 이에요를 예요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 근처예요는 원래 근처에 뭣뭣이 근처에 있다라는 뜻의 의미에서 근처에 요가 만난 겁니다. 근처예요의 말은 근처입니다라는 뜻이고요. 근처예요는 근처에 있습니다라는 맥락입니다. 제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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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결발은 표기일까요? 문장의 각 단어는 띄었음을 원칙으로 한다는 한글 맞춤법에 따라서 한글로 표기할 때는 반드시 띄었습니다. 그러나 숫자로 쓸 때는 띄었음이 원칙이나 가독성을 위해서 붙여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차례 또는 서열을 나타내는 제라는 접두사, 제가 붙을 때는 접두사이므로 반드시 그 다음 말과 합쳐서 써야 합니다. 그래서 제1과 제3과 숫자일 때는 여기가 떨어짐이 원칙이나 붙였음도 허용됩니다. 그러나 제는 접두사니까 반드시 붙여 써야 됩니다. 주의할 것은 제가 그 다음 말과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잘하다, 잘하다, 띄었을까요? 붙였을까요? 띄었음은 맥락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잘하다는 한 단어로 굳어져 있습니다. 잘하다는 익숙하고 농숙하게 하다, 올바르고 훌륭하게 하다, 버릇처럼 자주 하다, 또는 타인에게 잘 대우하다 라는 독립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붙여 쓰는 것이 맞습니다. 수영을 잘하다, 실력이 있다는 뜻이고요. 잘한 일과 못한 일을 반성하다, 올바르게 한 일과 올바르지 않게 한 일을 반성하다 라는 뜻이고요. 웃기를 잘한다, 습관처럼 자주 한다는 뜻이고요. 어른에게 잘한다, 대접을 잘한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일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점잖은 데 정이 없다, 대는 언제 띄었고 언제 붙였을까요? 대는 의존명사 대와 연결형 어미 ㄴ, 대를 구별해서 써야 합니다. 장소 경우 측면을 나타낼 때는 의존명사로 띄었습니다. 그 외에는 연결형 어미이기 때문에 붙였습니다. 조용한 대로 가자, 장소니까 의존명사로 띄었고요. 일하는 데 도움이 된다, 대는 경우이니까 의존명사로 띄었고요. 그는 순수한 대가 있다, 측면을 나타내기 때문에 의존명사로 띄었습니다. 점잖은 데 인정이 없다, 니은, 대는 연결형 어미이니까 붙였고요. 생각보다 조용한 데, 이때는 종결형 어미이니까 붙였습니다. 일주일 만에 너만 좋다면 만은 띄었을까요? 붙였을까요? 만이 동안이란 뜻이거나 일정한 수준을 말하는 때는 의존명사임으로 띄었고요. 만이 한정을 나타내거나 앞말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와 어긋나는 말을 할 때는 보조사임으로 붙였습니다. 일주일 만에 동안을 나타내니까 띄었고요. 의존명사죠. 볼만은 하다, 볼만한 수준은 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의존명사입니다. 그래서 띄었고요. 너만 좋다면 너의 한정하니까 보조사입니다. 그래서 붙였고요. 술만 마신다, 마찬가지고요. 보고 싶다만 시간이 없다. 역시 앞말을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그와 어긋나는 말을 할 때도 보조사입니다. 그래서 붙였고요. 훌륭하지만 주체의식이 없다. 같은 경우입니다. 좋은데 라고 말했다. 좋은데 라고 말했다. 라고는 붙였을까요? 띄었을까요? 라고는 일반적으로 어미입니다. 이라고 하는 이다의 활용형이죠. 어차피 붙여쓰지만 어, 연결음입니다. 그런데 명사 뒤에 쓰이거나 인용부어 뒤에 쓰이면 라고는 부사격 조사입니다. 네, 붙여쓰죠. 조사도. 그는 성남에서 살 거라고 말했다. 이라고의 줄임말이죠. 거가 모음이라. 이가 생략된 겁니다. 네, 이것은 연결음입니다. 이다의 활용형이죠. 너라고 시울 리는 없다. 너가 명사니까. 라고는 조사고요. 그녀는 날씨 좋은데 라고 말했다. 인용부어는 명사절이니까 라고가 조사고요. 그녀는 알았다 라고 속삭였다. 역시 알았다는 인용부어니까 명사절이니까 라고는 조사입니다. 붙여쓰습니다. 이 만한식당 없다. 이 만한식당 없다. 어떤게 올바른 표기일까요? 아래것이 올바른 표기이고요. 위의 것은 틀린 것입니다. 만은 체언 뒤에 쓰이면 조사이기 때문에 체언에 붙여서 쓰고요. 리을 뒤에 만하다가 나오면 본용원과 보조용원으로 쓰인 것이기 때문에 붙였어도 되고 띄었어도 됩니다. 이 만한식당 없다에서 이 를 체언으로 본다면 만은 조사가 됩니다. 그래서 체언에 붙여서 쓰고요. 그런데 이 만한식당 없다에서 이 만한이 붙여서 쓰여지면 이 만하다 라는 하나의 용원을 쓴 것이기 때문에 이 만한식당 없다 이렇게 쓰는 것도 맞습니다. 이 두 가지는 둘 다 맞는 표기입니다. 위에서 부터, 위에서 부터, 부터를 띄었을까요? 붙였을까요? 원래 부터, 로부터, 서부터, 에서부터 이 네 가지는 각각 따로따로 조사입니다. 따라서 체언, 즉 명사 뒤에 붙여서 씁니다. 그리고 서부터는 에서부터의 준말입니다. 네, 그래서 항상 다들 붙여서 씁니다. 태어날 때부터 공포로부터 벗어나다. 여기서부터 오르막이다. 위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 전부 다 명사 뒤에 붙여서 씁니다. 그가 우려고 한다. 그가 울려고 한다. 어떤 게 올바른 표기일까요?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의도를 나타내는 연결음이 려고 앞에서는 리얼이 탈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간을 온전히 밝혀 적는 것이 맞습니다. 사려고 한다가 아니고 살려고 한다가 맞습니다. 만약 사려고 하면 물건을 사려고 한다라는 뜻이 되고요. 살려고 한다 하면 인생을 살려고 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물건을 걸다 해서 어간인 리얼을 밝혀주는 것이 맞습니다. 걸려고 한다. 놀다의 리얼을 밝혀주는 것이 맞고요. 놀려고 한다. 울다의 리얼을 밝혀서 적는 것이 맞습니다. 울려고 한다. 오랜만에 오랜만에 사이셋이 들어갈까요? 어떤 게 올바른 표기일까요? 오랜만은 오래와 많이 만나서 이루어진 단어가 아니고 오래간만에 라는 말의 준말이므로 사이셋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참 오랜만이네. 이게 얼마 만인가? 라는 식으로 이때 리얼을 쓰는 것이 맞고요. 오랫동안 그리웠어 이때 오랫동안은 오래와 동안이 만나서 이루어진 단어인데 이 동안에 디귿이 초성이 된 바림이 된 소리가 나므로 사이셋이 들어갑니다. 얼만큼 했니? 얼만큼 했니? 어떤 게 올바른 표기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얼만큼이 맞습니다. 얼만큼은 틀린 표현입니다. 원래 얼만큼은 얼마만큼의 줄임말이 얼만큼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알고 있니? 얼만큼 알고 있니?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이때만큼은 명사 뒤에 쓰면 보조사입니다. 그래서 붙여 쓰고요. 나도 너만큼 기쁘다 할 때 너는 명사죠? 그래서 이것은 보조사니까 붙여 쓰고요. 물이 얼만큼 춥다 라고 했을 때 관영사형어미 리얼 뒤에 쓰면 만큼은 의존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띄어섰습니다. 안는과 안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안타는 보조 동사로도 쓰이고 보조 형용사로도 쓰입니다. 안타가 동사 뒤에 있으면 보조 동사이고요. 형용사 뒤에 있으면 보조 형용사입니다. 안타가 보조 동사로서 현재를 나타낼 경우에는 관영사형어미 는이 붙어서 안느니 맞고요. 안타가 보조 동사로서 과거를 나타낼 경우 또는 보조 형용사로서 상태를 나타낼 경우에는 관영사형어미 은이 붙어서 안은이 맞습니다. 가지 않은 사람들 가지 않는 사람들 안에는 과거를 나타내는 거고요. 안에는 현재를 나타내는 거고요. 돕자는 사람들 역시 과거를 나타냅니다. 적지 않은 돈 형용사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고요. 심상치 않은 징후 형용사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위에 예요가 맞을까요? 아래예요가 맞을까요? 네, 아래예요가 맞습니다. 원래 포도이에요 원래이에요는 이다라는 조사의 활용액입니다. 조사는 명사 뒤에 붙습니다. 그래서 포도이에요 도가 모음으로 끝남으로 포도예요 이렇게 줄일 수 있는데요. 아니에요는 아니라는 명사에 예요가, 이에요가 붙은 게 아닙니다. 그냥 아니다라는 용언의 활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니라는 어간에 에요라는 어미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아니예요라고 해야지 아니예요, 이에요의 줄임말인 예요가 붙으면 안됩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어떤 게 올바른 표기일까요? 네, 아래에 었어요가 올바른 표기입니다. 체언이라는 게 뭘까요? 조사가 붙을 수 있는 말을 체언이라고 합니다. 체언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가 체언입니다. 사과는 명사니까 이다라는 조사가 붙은 겁니다. 이었어요는 이다의 활용형이고요. 그리고 사과 이었어요가 모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사과였어요로 추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는 아니다의 활용형입니다. 아니가 명사가 아니고 아니다의 어간입니다. 그것의 활용형이기 때문에 아니었어요가 맞습니다. 아니, 이었어요가 아니기 때문에 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엿소요는 틀린 편입니다. 얼마짜리 얼마짜리 짜리는 붙였을까요? 띄었을까요? 짜리는 전미사입니다. 전미사는 항상 앞말에 붙여서 씁니다. 얼마짜리 가방 만원짜리 가방 이렇게 짜리는 붙여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몇살짜리 아이 세살짜리 아이 이와 같이 짜리는 전미사임으로 붙였음이 맞습니다. 글을 쓰곤 했다 글을 쓰곤 했다 쓰곤 했다는 붙였을까요? 띄었을까요? 원래 본용혼과 보조용혼이 만나면 띄었음은 원칙이고 붙였음은 허용입니다. 붙였음이 허용되는 것은 두 가지 경우의 하나입니다. 우선 본용혼의 연결형 어미 어와 아 뒤에 보조용혼이 왔을 때 붙였음이 허용되고요. 관형사형 어미 뒤에 의존명사가 들어있는 보조용혼이 왔을 때 붙였음이 허용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본용혼과 보조용혼은 항상 띄었어야 합니다. 가곤 했다 쓰곤 했다 먹곤 했다 처럼 입니다. 세게 때리다 세게 때리다 어떤 게 올바른 표기일까요? 네 강하게 라는 뜻으로는 둘 다 틀렸습니다. 아이 세다는 싸이다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강하게 라는 뜻으로는 힘이 세다 강하다 라는 세다가 맞고요. 강하게 라는 뜻으로는 세게가 맞습니다. 세게 때리다 라고 표기해야 합니다. 고사리가 세고 셌다 즉 쌓이고 쌓였다 많다는 뜻이고요. 세상에 세고 센 게 여자다 쌓이고 쌓인 게 여자다 라는 뜻이고요. 힘이 센 오빠 센이 아니고 센이 맞습니다. 고집이 센 여동생 센이 아니고 센이 맞습니다. 물살이 세게 부딪쳤다 물살이 세게 때렸다도 마찬가지로 세게가 아니고 세게가 맞습니다. 마음이 설레인다 마음이 설렌다 어떤 게 올바른 표기일까요? 기본형 설레이다는 사전에 없는 말입니다. 따라서 들떠서 두근거리다 라는 뜻의 단어는 설레다 설레다 입니다. 그래서 설레다 그래서 설레다의 활용형은 마음이 설레이고 이 이가 들어가면 안됩니다. 설레이다 라는 말 자체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설레다의 설레고가 맞고요. 설레이니 이가 빠져서 설레니가 맞고요. 설레였다가 아니라 설레었다가 맞습니다. 그리고 설레었다의 줄임말 설렀다도 맞는 말입니다. 설레인 다가 아니고요. 설레는 다이고요. 설레여요가 아니고 설레어요. 어요의 줄임말 설레요가 맞는 표기입니다. 살펴본 바 살펴본 바 어떤 게 올바른 표기일까요? 바는 의존명사 바와 연결형어 및 니은바를 구별해야 됩니다. 일이나 방법 형편을 나타낼 때는 의존명사 바를 쓰고요. 앞말이 뒷말의 근거가 될 때는 니은바 연결음이 니은바를 사용합니다. 서두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를 나타내고요. 어찌할 바를 몰라 방법을 나타내고요. 기왕 시작한 바의 형편을 나타내는 말이고요. 이렇게 선언하는 바이다 단언의 뜻을 더하는 말입니다. 의존명사 바는 특징이 뒤에 조사가 붙을 여지가 있습니다. 살펴본 바 그것은 사실이었다. 앞말이 뒷말의 근거가 될 때 연결형어 및 니은바를 쓰고요. 그는 내 친구인 바 내가 잘한다. 마찬가지 연결형어 및 니은바를 사용합니다. 사죄는 커녕 사죄는 커녕 커녕은 띄었을까요? 붙였을까요? 커녕은 조사입니다. 그리고 커녕, 은커녕, 는커녕, 니은커녕 모두 조사입니다. 정확히는 보조사입니다. 따라서 항상 붙여 써야 합니다. 화년 커녕 미소도 짓지 않았다. 마른 커녕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일본은 사죄는 커녕 해법을 요구했다. 피리 검사들은 구속되긴 커녕 영전을 한다. 와 같이 사용됩니다. 구독하시고 시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불쌍해하다 불쌍해하다 띄었을까요? 붙였을까요? 네, 붙였어야 맞습니다. 원래는 본용언과 보조용언이 만나면 띄었는 것은 원칙이고 붙였는 것은 허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 좀 보아주세요 할 때 보아와 주다는 띄었어도 되고 붙였어도 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뭐 뭐 어지다와 어하다는 항상 붙여 씁니다. 가엾어하다 할 때 가엾다와 어하다가 만나서 항상 붙여 쓰고요. 귀여워하다 역시 어하다가 만났죠. 항상 붙여 쓰고요. 불쌍해하다 불쌍하다와 어하다가 만났습니다. 역시 붙여 쓰고요. 예쁘다와 어하다가 만나서 예뻐하다 이고요. 귀하다와 어하다가 만나서 귀해하다라고 표기합니다. 부딪히다 부딪히다 어떤 게 올바른 표기일까요? 네, 둘 다 맞는 표기입니다. 그런데 뜻은 완전히 다릅니다. 두 단어다 부딪다가 본말입니다. 그리고 부딪히다에서 치는 강세 전미사이기 때문에 능동이고요. 그래서 주어가 가서 부딪히는 거고요. 부딪히다에서 희는 피동 전미사임으로 주어가 부딪힘을 당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는 머리를 벽에 부딪혔다. 이 부딪힌 것은 그가 한 거고요. 그는 손바닥을 벽에 부딪혔다. 그가 손바닥을 부딪힌 거고요. 마차가 화물차에 부딪혔다. 마차가 화물차에 부딪힘을 당한 거고요. 개가 차에 부딪혔다. 개가 부딪힘을 당한 겁니다. 이건 보리예요. 이건 보리예요. 어떤 게 올바른 표기일까요? 이에요는 조사이다의 활용형입니다. 그리고 조사는 체연, 즉 명사 뒤에 붙습니다. 그런데 이에요가 모음으로, 즉 체연의 끝말이 모음으로 끝나면 이에요가 예요로 이렇게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이건 호박이에요. 그런데 체연의 끝말이 받침이 있으면, 이렇게 받침이 있으면 이에요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예요로 줄일 수가 없습니다. 보고 싶어하다, 보고 싶어하다, 싶어하다를 붙였을까요? 띄었을까요? 본용혼과 보조용혼이 만나면 띄었는 것은 원칙이고, 붙여 쓰는 것은 허용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뭐, 뭐, 어지다와 어하다는 항상 붙였습니다. 예뻐하다, 귀여워하다처럼 항상 붙였어요. 그런데 앞에 하고 싶어하다처럼 이렇게 구로 이루어졌을 경우, 구죠. 두 개니까 구로 이루어졌을 때는 항상 띄었습니다. 하고 싶어하다, 먹고 싶어하다, 보고 싶어하다, 울고 싶어하다처럼 이렇게 구로 이루어졌을 때는 여기를 반드시 띄어섰습니다. 보고 싶다만은, 보고 싶다만은 어떤 게 올바른 표기일까요? 만은은 종결음이 다 지냐, 뒤에 붙어서 앞 문장의 사실을 인정하면서 어긋나는 내용을, 말함을 나타내는 보조사입니다. 보조사는 붙여서 씁니다. 보고 싶다만은 이렇게 붙였었고요. 보고 싶다만은 너무 멀리 있다, 예쁘지만은 너무 차갑다 붙였었죠. 누가 오겠냐만은 문단속 잘해라. 네, 붙여서 씁니다. 다 지냐, 뒤에 쓴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벌여진 그릇들, 벌려진 그릇들, 어떤 게 맞는 표기일까요? 네, 아래 것도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위에 벌여진 그릇들이 맞습니다. 벌, 버리다와 어찌다가 만나서 버려진 인데요. 벌이다는 어떤 물건을 전시하듯이 늘어놓다 또는 어떤 일을 시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버려진 잔치, 시작된 잔치죠. 가판 위에 버려진 그릇들, 전시된, 늘어놓은 그릇들이란 뜻이고요. 벌, 리, 다와 어찌다가 만난 건데요. 벌, 리, 다는 어떤 붙어있는 것을 떨어지게 하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간격을 더 멀러지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벌려진 두 팔, 벌려진 격차라는 뜻이 됩니다. 노래를 못한다, 노래를 못한다. 어떤 게 맞는 표기일까요? 못하다, 붙여 쓴 못하다는 하기는 하는데 일정한 수준이나 실력에 못 미친다라는 뜻입니다. 반대말은 잘한다 입니다. 그런데 띄어쓴 못하다에서 못은 하다를 부정하는 부사임으로, 부사어임으로 아예 할 수가 없다. 어떤 이유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는 뜻입니다. 노래를 못한다, 수영을 못한다, 공부를 못한다 이렇게 붙여 쓰면 하기는 하는데 실력이 별로다라는 뜻이고요. 오늘 공부를 못한다, 올해는 농사를 못한다에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신보가 못했다, 신보가 못했다 어떤 결발은 표기일까요? 붙여 쓴 못되다는 형용사로서 사람의 언행이나 댐댐이가 나쁘고 고약하다 라는 뜻이고요. 또는 일이 제대로 풀리지 못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띄어쓴 못되다에서 못은 되다를 부정하는 부사어입니다. 그래서 띄어쓴 것입니다. 못된 사람, 언행이 못됐다, 신보가 못됐다, 이때 못되다는 나쁘고 고약하다 라는 뜻이고요. 일이 잘 되고 못되고는 너에게 달렸다에서 일이 잘 풀리고 풀리지 못하고는 너에게 달렸다 라는 뜻이고요. 선생님이 못된 것은 아쉽다에서 이때 못은 되다를 부정하는 부사어로서 부정문입니다. 고친 지 10분도 못되었다, 되다를 부정하는 부사어로서 역시 부정문입니다. 넥타이를 매다, 넥타이를 매다 어떤 게 올바른 표기일까요? 아이 매다는 풀리지 않도록 묶다 라는 뜻이고요. 어이 매다는 어깨에 걸치거나 올려놓다 라는 뜻이 있고요. 또 다른 뜻으로는 매우다의 자동차로서 꽉 들어차서 통하지 않게 되다 라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넥타이를 매다, 나무에 소를 매다, 끈으로 책들을 매다 이 경우에는 풀리지 않도록 묶다 라는 뜻이고요. 가방을 매다 어깨에 걸친다는 거고요. 쌀가마를 매다 어깨 위에 올려놓는다는 거고요. 목이 매다 통로가 맬 정도로 사람이 많다. 이때 매다는 꽉 들어차서 통하지 않게 되다 라는 뜻이 됩니다. 먹을만하다, 먹을만은 하다 어떤 게 올바른 표기일까요? 만하다는 보조용언으로서 본용언의 관형사형어미 리을의 수식을 받을 때는 이렇게 띄어쓰습니다. 본용언과 보조용언은 붙여쓰기도 하고 띄어쓰기도 하는데 보조용언의 어근이 관형사형어미의 수식을 받을 때는 반드시 띄어쓰습니다. 먹을만은 하다 이때 보조용언에서 어근에 조사가 붙을 때도 반드시 띄어쓰습니다. 볼만하다, 볼만은 하다 이때 은은 차이보조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볼만은 하다, 마실만하다, 마실만은 하다라고 표현될 수 있습니다. 소를 말뚝에 매주다, 매어주다 어떤 게 올바른 표기일까요? 네, 둘 다 맞는 표기입니다. 한글 맞춤법에서는 어간 끝모음, 애와 애 뒤에 어가 결합할 경우에 모음이 하나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소를 말뚝에 매어두다, 애 뒤에 어가 와서 이렇게 하나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어두다나 매두나 같은 말이고요. 매었다나 맺다나 같은 말이고요. 매어라나 매라가 같은 말입니다. 벽에서 종이를 떼어두다 이때 애와 어가 만났을 때 하나로 줄어서 이렇게 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떼어두다, 떼두다, 떼었다, 뗐다, 떼어라, 떼라, 같은 말이 됩니다. 내 말대로 하세요. 내 말대로 하세요. 대로를 붙였을까요? 띄었을까요? 대로는 체연. 그러니까 명사, 대명사, 수사 뒤에 쓰이면 조사입니다. 그래서 붙여쓰고요. 관형사용어미, 니은이나 리을 뒤에 쓰면 의존명사입니다. 그러면 띄어쓰습니다. 내 말대로 하세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갈 길 간다. 말, 너, 나는 명사이기 때문에 대로는 조사입니다. 그래서 붙여쓰고요. 내가 말한대로 하세요. 썩을대로 썩은 사법부 말한에서 니은은 관형사용어미입니다. 그래서 대로는 의존명사입니다. 그래서 띄어쓰고요. 리을도 관형사용어미입니다. 그래서 대로는 의존명사고요. 그래서 띄었습니다. 그녀만큼, 그녀만큼 띄었을까요? 붙였을까요? 만큼이 체연 뒤에 쓰이면 체연이 뭐죠? 명사, 수사, 대명사를 체연이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조사가 붙을 수 있는 명사가 체연입니다. 따라서 만큼이 명사 뒤에 쓰이면 조사이니까 붙여쓰고요. 만큼이 관형사용어미, 니은이나 리을 뒤에 쓰이면 의존명사이니까 띄었습니다. 만큼은 같은 정도나 원인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너도 그녀만큼 노래를 잘한다. 공기도 물만큼 소중하다. 그녀와 물은 명사니까 붙여쓰고요. 놀랄만큼 이상하다. 사랑하는 만큼 미움도 크다. 크게 뉘우친 만큼 개선될 것이다. 리을이나 리을이나 니은, 니은 뒤에 쓰면 의존명사니까 띄어섰습니다. 떠난 지, 오르려는 지, 지는 붙였을까요? 띄었을까요? 지는 의존명사 지와 연결음이 니은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견고한 시간을 나타내면 지는 의존명사임으로 띄어쓰고요. 추측을 나타내면 연결음이 니은지임으로 띄어쓰습니다. 그녀가 떠난 지 두 시간이 되었다. 시간이니까 의존명사이고 띄어쓰고요. 비가 오려는지 어둡다. 그녀가 몇 살인지 모르겠다. 어떤 게 더 좋은지 대보자. 추측임으로 연결음이고요. 그래서 붙여쓰습니다. 그가 무사하긴 한지, 이때 니은지는 종결음이입니다. 어미는 붙여서 씁니다. 가든지 오든지 해라. 가든지 오든지 해라. 어떤 게 올바른 표기일까요? 이 문맥에서는 아래, 든지가 맞습니다. 든지는 선택을 나타내는 문맥에서 쓰이는 연결음이고요. 던지는 과거의 경험이나 또는 과거와 관련된 추측을 나타낼 때 쓰는 연결음입니다. 들어오든지 나가든지 해라. 둘 중에 하나 하라는 거죠. 그래서 든지가 맞고요. 그러든지 말든지 선택하라는 거죠. 그러든지 말든지 제 갈 길 간다. 그래서 든지가 맞고요. 얼마나 춥든지 몸이 오들오들 떨렸다. 춥든지는 추웠든지죠. 과거 경험이고요. 어디 아팠든지 창백해 보였다. 과거에 관련된 추측입니다. 남, 국민, 성과 이름 언제 띄었을 수 있을까요? 성과 이름 또는 성과 혼은 붙였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성과 이름을 구별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해 띄었을 수 있습니다. 김혜수, 김고은, 과성처럼 성과 이름은 일반적으로 붙였고요. 이 책의 이율곡처럼 성과 호도 붙였습니다. 그런데 남, 국민처럼 남, 국민이 성이고 이름이 민일 때 구별을 위해서 띄었고요. 남이 성이고 국민이 이름일 때도 구별을 위해서 띄었습니다. 선우, 현, 선우, 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남, 국민, 선우, 현처럼 다 붙였으면 앞에 한 글자는 성이고요. 뒤에 두 글자는 이름으로 이해됩니다. 하늘을 나르는 박사에 하늘을 나는 박사에 어떤 결과는 표기일까요? 우리말에는 어간의 끝소리인 리을이 특정한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살다, 알다, 팔다, 갈다, 녹슬다, 거칠다 등이 해당되는데요. 놀다의 경우를 살펴보면 다, 고, 지면 앞에서는 리을이 이렇게 살아있고요. 그런데 니은, 비읍, 오, 시 앞에서는 리을이 탈락합니다. 예를 들어서 녹슬다에서 슬 낼 때 리을이 니은을 만나서 리을이 탈락한 것이고요. 녹슬은 하면 안 돼요. 녹슨 자전거라고 해야 합니다. 거칠다에서도 리을이 니은을 만나서 탈락했습니다. 거칠은 하면 안 되고 거친 인생 해야 맞습니다. 기대치, 기대치, 한달치 식량, 어떤 게 올바른 표기일까요? 한자어 갑치자를 쓰는 치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서 수나 갑세 뜻을 더하여 명사를 만드는 전미사임으로 붙였습니다. 그런데 순우리말 치는 한자어 갑치자랑은 상관이 없고요. 원래 앞의 말에 해당하는 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의존명사입니다. 그래서 띄었습니다. 기대치, 한계치, 최대치, 일대치는 갑치자임으로 전미사입니다. 그래서 붙여 쓰고요. 한달치의 식량, 먹을치의 불량, 세명치의 식량일 때 치는 앞에 것에 해당하는 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의존명사입니다. 따라서 다 띄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치에서 치는 이런 뜻이기는 하나,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진 합성어로서 독립적인 단어입니다. 산국과 감국을 구별하다, 산국과 감국을 구분하다, 어떤 게 올바른 표기일까요? 둘 다 맞는 표기입니다. 그러나 뜻이 많이 다릅니다. 구분하다는 전체를 몇 군데로 몇 개로 나누어 놓는 것을 말하고요. 구별하다는 차이를 인식하고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채소와 용류를 구분하다, 따로 나누어 놓는 거고요. 상품을 세 등급으로 구분하다, 역시 따로 나누어 놓는 거고요. 산국과 감국을 구별하다, 즉 차이를 인식하고 식별하다라는 뜻이고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다, 역시 차이를 인식하고 식별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날씨가 게이였다, 날씨가 게였다, 어떤 게 올바른 표기일까요? 둘 다 틀린 표기입니다. 게이다는 사전에 없는 말입니다. 따라서 게이였다와 그 준말인 게였다는 틀린 표기입니다. 흐리거나 굳어있던 것이 맑게 되다라는 뜻의 단어는 바로 게다입니다. 그래서 게다의 활용은 이렇게 됩니다. 날씨가 게였다가 아니고 게였다고요. 그 준말인 게다는 어른 표현입니다. 그리고 날씨가 게이니가 아니고 날씨가 게니, 날씨가 게인 하늘이 아니고 날씨가 겐 하늘이고요. 날씨가 게어가 아니고 날씨가 게어입니다. 그리고 날씨가 게인다가 아니라 날씨가 겐다 라고 표기해야 합니다. 가중처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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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것이 올바른 표기일까요? 하다는 동사 하다가 있고, 보조용은 하다가 있고, 그리고 전미사 하다가 있습니다. 숙제를 하다 할 때 하다는 동사고요. 가기는 했다, 사실은 갔다 라는 뜻인데, 뜻을 더해서 본동사, 보조동사로 쓰인 거고요. 공부라는 어근에 하다가 붙었으니까 전미사 하다입니다. 전미사는 붙였습니다. 치중폭행은 가중처벌해야 한다. 다 각각의 단어임으로 입대하다는 동사입니다. 이건 보조용은이고요. 각각의 단어임으로 다 띄어서 쓰는 것이 원칙이고요. 가중처벌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로 사전에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붙여서 쓸 수가 있습니다. 백원어치 백원어치 어치는 띄었을까요? 붙였을까요? 네, 어치는 금액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어서 그 값에 해당하는 분량의 뜻을 더하는 전미사입니다. 그러니까 전미사는 항상 붙였습니다. 폭우로 인한 손해가 얼마어치인가, 얼마라는 명사 뒤에 어치를 붙여 썼습니다. 한 푼어치의 생명도 존엄하다. 푼이라는 명사 뒤에 붙였었고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다 할 때도 반푼이라는 명사 뒤에 붙였습니다. 어치는 전미사임으로 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